이재명 씨 측에 상당한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네요 김만배도 428억 이재명 측 측근에 나누어 주기로 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검찰 조서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류 김만배 씨로부터 내가 대장동 개발위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목신 428억 원을 정진상과 김용과 유동규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균의 행들에게 3분의 1을 줘야 됐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남욱 씨가 법정에 정언을 한 거죠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척치분이라고 김만배 씩에 들었다고 정한 바가 있는데 김만배도 검찰에서 이것을 인정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줄 거냐 428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 돈을 주는 방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측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나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4가지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는 유동규 씨가 법인을 세우면 비산값이 사주는 방식 김만배 씨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에 유동규 씨 등에 정려하는 방식 유동규 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드는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 허위로 맹이신탕 소송을 벌여서 배수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이 4가지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전부를 기획을 했던 회계업무를 만든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하고 구체적으로 400억 이상을 어떻게 이재명 시장 측에게 넘길 것인가 그걸 4가지 방식으로 의논했다는 것은 결정적이네요 김만배 씨가 작년 2월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정진상 실장 등에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3분의 1은 유동규에게 3분의 1은 유동규 형들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그런 녹취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김만배가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빈말이었다 그래서 조선일보 취재기자들이 김만배에게 입장이 바뀐 것인지 해당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검찰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는